으흐흠 포찐키 야스에 나갈까? 아니 간만에 야스에 나갈까? 저번에 나갈까? 저번에? 응? 오케이 전 차 좋아하면서 갈게요 엠 아이가 백.. 렌션.. 아.. 쪼끔은.. 요한핑 저거래? 그래 저거 여기서 먹고 들어가고? 차가 나오니까 먹고 들어가 차가워 저게 찬거 아니냐? 이게 되게 좀 많이 내려가게 보이더라구요 전에는 멀리서도 보였는데 해치를 했나? 차 없자 여기야 주유소에도 쟨 안됐고 저거 다시한다 있다 다시야 벅인가? 우아지인가? 다시야 다시 여기 털고 천천히 함 아예 없네 그쵸 초록색 다시야구나 넌 초록색이야? 에 에 아 이거 초록색 아니에요? 아니구나 아 나 서장때문에 안볼네 청..청녹새라게.. 청녹색이라 그래야 되나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흐흫 파란색 파란색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기장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에요 서버니 먹고 그냥 미친 듯이 달리죠 뭐 음 안녕하십니까 만약에 simple 에러 아 으 으 으 아이씨 4분 남았네 이건 뭐 총도 없이 3넷 가방은 주면 어쩌자는거지? 연료통 챙겼어요 하나 가방이 힘든데요 가방이 힘든데요 아 파밍 최대한 빨리 해야겠다 카페에 일할까봐 카페에 일할까봐 여기 3넷 가방 여기 2층에 3넷 가방 파란핑 아 파밍 여기가 3넷 가방이 어? 차 아예 못 구하신 거예요? 어 깜짝이야 말 좀 하고 와요 나 놀랬잖아 아 놀래라 3층 집 왼쪽이요 핑 찍은 자리 있어요 다시 건너가야 돼 여기 앞에 털고 노란색 흰 쪽으로 갈게 내가 더 느릴 것 같은데 1분 야 나 하나 털었다 하나 다 비슷한 거 같은데 네. 하단 어디를 놔야 되나? 좋은데? 노드옥 하단을 놔야 되나? 뭐 AP가 여기 있네 M4 필요하시는 분? 저요 저랑 AK랑 바꿔요 AK 있는데 전화 바꿔주세요 하하 이 길은 신난 것 같기 때문에 어? 길 뛸기 나 구상이 하나도 안나오지? 나 구상이 하나도 안나오지? 어 너 구상이 하나도 없는데? 핸드옥 엠포 근데 파츠가 하나도 안나오지 저 엠포 풀파츠 오케이 엠포 내가 받을 수 있겠는가? 지금 어 AK랑 바꾸기로 했는데 상도덕을 지키셔야죠 흐흐흫 흐흑 흐흫 이은 지나가겠다 버리고 가야겠다 엄마 품을 준비해 드려야 되나? 네 어차피 오는 길이니까 여기 카구팔 카구팔 카구팔? 네 알았어 흠 희한아 지금 아 2층 파랑핑 2층 왓겠다 여기다가 떡을 붙였는데 총알 90발이랑 자기자구 1층 차라 랄랄랄라 아.. AK는 버려도 되는데 7탄도 버려야겠네 네 알겠습니다 7탄 낮은 부 네? 거기 7탄 많아요? 네 없나? 10탄 벌 있는데? 어? 드릴게요 130 벌 있어요 저기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고객님 전 잘 못 봤어요 SR 소염기 먹었어요 어? 사이가다 사이가 아.. 자기 자본다 차 어딨어? 차.. 저.. 성당 옆에요 보정기 버리신다고요? SR 아 SR SR 소염기 먹어서 어.. 여기 스카다 사이가 스.. 스카 필요해요? 스카? 네 누가 쓸 건데? 쓰시려면 쓰세요 저는 저기 가서 M4 받을 거라서 물 한 핀 테라스에다가 딱 넣어놨 그리고 나 지금 있는데 2층에 사이가 너 써면 뭐 써? 저 사이가 쟤는? 바이든 저는 그거요 화장품 스카 쓰시는 거야? 아니요 안 써? 네 상당 성당이랑 북쪽집 에.. 남쪽집 사이에 있어요 저 오토바이 타고 먼저 갈게요 빨리 가 가자 흠 흠 와 잘자 Sinne 따라잡시다 그래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? 어디로 가야 되는... 이렇게 가야죠? 앞으로 가야죠? 앞으로 가야죠?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? 글쎄... 영 가게 안 잡고 아파트? 아파트 가야죠? 아파트 가죠? 다 이렇게 두어버렸어요 스팸타옥 이거 앞에 타가 부탁하고 있어요 아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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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어.. 어.. 부상이 없어서 붕대질 해야 돼요 불쌍해. 우리 팀 불쌍하다. 4배 하나 남아요. 일단 옥상 클리어. 발소리 안 들렸고. 아파트 먹는 게 의미가 없네. 멀리서 치료를 하네. 어휴 진짜 아파. 아니요. 제가 타고 온 거예요. 왜 그러세요. 안에 들어와. 다시 들어와. 다시 들어와. 자 4배 하나 남아요. 대형량 킥 들어오. 대킥 오케이. 5탄 드릴게요. 7탄. 카카팔 치시라고 떨궜어요. 각오팔에 쓰시라고. 저 064. 064. 자 2026. 전 234로 마무리 짓겠습니다. 234. 2, 2, 2, 1, 3. 자 223. 3, 2, 2, 3. 5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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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탄. 9. 1,2,3,4 핫바구니 다 털리긴 털렸어요 여기 어 잠깐 나 아까 아 이거 전판이구나 아 여기 좀 안 터졌으면 뭐라도 함에서 놀면 좋은데 심심하겠다 안동아 역시 눈 다 닫았다 이거 다 닫았고 병량 줄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들어와요 어 미동 뭐야 미동 음 뭐야 야 문 안열고 지도를 문 앞에서 달려가면서 지도를 켰다 뜨니까 그냥 통과자 봐봐 왜 안가졌어 여기가 렉인가봐 렉이었던걸로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으 으 으 으 아 따 개배들 있겠다 으 으 으 등대는 어때요? 등대 육수 호흡 2 1 2 1 2 2 2 2 2 1 2 2 2 2 3 일단 안트 털린 것 같긴 한데 최타는 남아있어요. 먹는다. 먹었다. 애들아. 입에 있어요. 이런 장면을 먹어야지. 240에.. 255. 집으로 가는 중. 2층. 큰 집. 2층. 이게 탈수복 금지? 오케이. 들어갔다. 아니다. 옆. 저기 담벼락이 붙었는데. 여기. 다리만 봐도 되겠네. 이거 다리에서 나는거에요? 카고팔? 응. 아 저기 차에 있다. 195 방향에 다시야 세워져 있는데. 거기 거기서 거기 차에 붙어있어요. 강 건너? 네. 강 건너. 네. 강 건너. 어? 1대. 2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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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. 총 1대. 어? 4대. 여기. 1대. 1대. 도망간다 우리 가야돼요 가야돼 어디로 갈까요? 주유소? 주유소가 좀 위험하지 않아요? 주유소가 좀 위험하지 않아요? 주유소가 좀 위험하지 않아요? 여기 집? 그냥 여기 앞에 다리앞에 집 다리앞에 집 다리앞에 집 자기장이 안걸리면 등이 없어 여기 다리앞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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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흫 전 여기 다리에 안보이는 돌 뒤에 오이씨 어디서 본다 아이씨 구상도 없는데 새끼가 그런가봐요 빨갛수 빨갛수 아이씨 아깝다 아이씨 방금 먹었단 말이야 팔갛수 애들 다른 애들한테 다 죽었습니까 아 붕대도 없다 이제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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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다는데 이번엔 나도 안보여 하얗게 저기 안보이는데 2층인거 같은데? 2층 2층 2층집 큰 2층집 있다 깨끗깨끗 깨끗 아이씨 아이씨 2층 창문에 아 복사하기 1쪽 저거 안녕 못 쏜다 내가 이제 방금을 해라 지금은 신나지 우리 뒤에 조심해야지 뒤에 왜왜왜 바퀴 바퀴 서두르기 우리 뒤쪽 언덕에도 있어요 어이 저 우리 쪽으로 온다 누가 누가 저 도로에서 건너와요 엄청 많은데 어느도록 어느도록 하얀 그쵸 뭐야 다리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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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쪽에서 따개비 따개비 2명 3명 다리쪽 다리쪽 두드대쪽 두드대쪽 변동 한명 기절 연막친두 있어요 안 보이면 돼 지금 벽으로 완전히 붙었어요 자기장 온다 어 경기장 밖에서 사망 포기했네 쟤네 살리는거 아까 걔네가 팔각정인가 컨테이너쪽 한마리 어 그러니까 한마리 아니 안보여요 아뇨아뇨 안가져가는게 아 근데 지금 허허벌판이라 산이라서 애매한데 어그로 끌릴거 같긴하고 그쵸 컨테이너 안해 컨테이너 안해 네 나이스 일단 들어가서 방지 우리 자기장 가야되요 15초 오른쪽으로 붙을까요 아 오른쪽에 있는데 쟤네 애매한데 오른쪽에 있어요 어 저기있다 한명 나무 누웠어 아 아 사기장 밖이에요 사망 사망 나무가 얕다 우리 또 띄워야 돼 저기 1병치 피해랑 저랑 싸우던 애 죽였죠 응 내가 세 발인가 네 발인가 박아놨게 아 뭐냐 연막있게 왼쪽 누워서 기능해드릴텐데 비피 처리해주네 여기 누워있다 죽을게요 네 보잉 못 쏴 다 죽여버려 그냥 두 팀이에요 두 팀 반대 어 피해 1용 쪽으로 한명 뛰어요 어 피해 1용 쪽으로 한명 뛰어요 어 60 75방향 한명 사망 올라갔다 뛰어야돼 아 시체 네 글로 올라갈게 아니요 오른쪽으로 돌아야돼요 우리 어그로중 어그로중 형 우리 오른쪽으로 돌아야돼요 아 한명 확인 저기 저기 시체 있던 자리 아씨 한명 찾았는데 한명 더 찾았는데 저기 자 달리세요 달리세요 해우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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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처에 있어요 30방향에 여기 여기 한명 누워있어요 네 네 한 마리는 죽었는데 한 마리는 죽었는데 4명 2명 한명 남았어 한명 나 내가 살아있었으니까 저 저 죽인 애 해우소쪽에 누워있는 애가 흰색 뚜껑이 마지막 카구팔 PL형 근처에 있을거에요 그쪽에서 쐈거든요 내가 계속 잡았네 조심 이거다 어 오케이 컷 걔가 걔가 나 죽였어 어 샹놈새끼 ㅋㅋㅋㅋ ㅎㅎ ㅋㅋ 킁 킁 킁 킁